돌아 질감 쇼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의 한 30km 가까이 되는 코스입니다 가라째 터널 아 가락이구나 밑에 시옷 받침인 줄 알았어요 가락 이렇게 아니 이쪽으로 오는 느낌이었지 않아요? 불빛이? 되게 쫄았어 방금 나한테 돌진한 줄 알고 바이크 투어 팀이다 안녕 바람이 살살 들어오고 정말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잠자리가 내 가슴을 진짜 총맞은 것처럼 예전에 진짜 총맞은 것처럼 헉 했다니까 진짜 아파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와 개까놀 아 아 우와 뭐고 와 와 총맞았어 총 되게 컸는데 요만한게 되게 묵직한게 어깨를 쳤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라고 깜짝 아프고 하 와 대박 근데 되게 멋있게 맞지 않았어? 터! 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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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 그 erst 차를 줬다가 그러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railway 우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asia 유아아 제가 도착했습니다 또 신내 주유서 이쪽 옆에 신내 기사 식당 여섯 판은 지옥볶음을 먹고 집으로 후루룩 냄새 아 죽인다 요만치 있었습니다 맛만 봤네 손톱으로 찍어보면 느낌을 알 수 있죠 여기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아니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가면 되잖아 네 갑자기 제 얼굴이 아니 저분은 오늘 아침에 본 그분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오늘 코스가 똑같았구만 3시 반인데 5시 1시간 반은 더 가야 된다고? 1시간 반은 더 가야 된다고 1시간 반은 더 가야 된다고 1시간 반은 더 가야 된다고 1시간 반은 더 가야 된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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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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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습니다 우와 대박 완전 재밌겠다 개부럽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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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이트를 켜주셨어 따봉을 날렸더니 라이트로 답례를 해주셨어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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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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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지마 으흐 아직이야 내가 딱 자세 잡으면 그랜지 움직인다 잘 봐라? 탁! 잘 봐봐? 아 안 움직이네 다 왔습니다 집에 다 왔습니다 오늘도 무복하였습니다 안녕 안녕 내 형도 없다 오늘 그냥 재밌게 놀기만 했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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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